리버스 피벗을 보게 되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 때 회전이 막히면서요 회전이 안되고 오히려 반대로 피벗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면서 골반이나 어깨가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요 내 척추 각도가 무너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기 때문에 발바닥에 오히려 오른쪽 앞쪽이라든지 왼쪽 앞쪽이 눌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리버스는 어떤 식으로 발바닥이 눌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피벗인데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부터 오른쪽 발에 눌려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 탑인데요 여기서 멈춰볼게요 이렇게 돼있으면 왼쪽 발도 있고요 오른쪽 발에 일단 뒤쪽으로 오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앞쪽에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탑스윙을 볼게요 자 탑스윙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 발에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그만큼 오른쪽으로 체중이 안되고 왼쪽이 뭔가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스 피벗이라는 거는 척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때가 척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게 되니까 당연히 중심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뒷꿈치가 보이시나요? 뒷꿈치가 보이시나요? 뒷꿈치가 많이 들려있어요 그러면 정상 스윙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백스윙 탑인데요 뒤쪽으로 와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눌려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쪽 보이시죠? 거의 눌려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오른쪽 뒤쪽이 굉장히 많이 떠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요 오질 못해요 뒤쪽으로 오질 못합니다 오질 못하고 이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버스가 일어나는 분들은 당연히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가 벌써 덤비는 느낌을 심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서 헤드페이스를 던질 수 있는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웨이와 리버스 피벗을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드레스를 좀 더 먼저 점검을 하세요 이 발바닥 안쪽을 뒤쪽 안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시키려면요 일단 어드레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골반이 많이 서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스웨이라든지 리버스 피벗이 많이 나와요 원래 기존의 어드레스는 왼쪽 골반이 좀 더 높고 오른쪽 골반이 낮아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했을 때부터 오른쪽 골반이 좀 더 뭔가 높이 들려있는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바깥으로 밀리고 스웅이 안 돼서 리버스가 된다든지 또는 바깥으로 밀리면서 회전이 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스웅이 되니까요 일단 어드레스를 좀 더 낮추고 오른쪽 골반을 좀 더 낮춘 상태에서 느낌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공을 칠 때요 클럽 헤드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아 클럽을요? 그래서 클럽 헤드를 옆쪽으로 밟을 수 있게끔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엎어놓고요 오른쪽 뒤쪽을 자연스럽게 살짝 밟아주세요 자 뒤쪽을 살짝 밟아주면요 오른쪽 뒤꿈치가 약간 뜨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요 밀리기가 힘들어요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안쪽 이 발바닥이 오른쪽 안쪽이 눌리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눌리고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네 이건 정말 쉬워요 그냥 오른쪽 발 뒤꿈치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만 잘 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면 됩니다 어차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체생김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눌리면 아주 몸통의 회전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고 내 중심점은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코일링이 만들어지는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뒤쪽 안쪽으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백스윙 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잘 되고 제자리에서 회전이 잘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꼭 바깥으로 되면 스웨이 또는 앞쪽이나 왼쪽이 백스윙 탑에서 뭔가 들려있다라는 느낌이 나면 리버스 피벗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고요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또 이런 연습 방법을 해서 백스윙을 안쪽 뒤쪽 오른쪽 뒤쪽 안쪽으로 만드는 발바닥에 오른쪽 뒤쪽 안쪽에 하중이 실리는 그런 탑스윙을 꼭 만드셔야 돼요 탑스윙을 안쪽으로 만드는 기술을 안쪽으로 만드는